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좀 짙어지곤 있는데요. 그래도 볼거리는 좀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좀 올라주고 있고 어제 예측하신 대로 로봇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오늘 어떤 키워드로 시장 분석해 볼까요? 지수가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좀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추세 자체는 확실히 좀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지수도 그렇고 일봉 차트 열어보시면 추세가 확실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늘 밤에 물론 이제 CPI 지표 발표도 있고 내일 새벽에 이제 FMC 회의 특히 점도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도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의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제가 어제도 결과 보고 살 게 아니라 미리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주들 미리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도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짱 키워드 하나씩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애플 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개장 전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애플이었어요. 그동안에 미국 나스닥 지수 랠리에 철저히 이제 소외됐던 애플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드디어 이제 아이폰에 AI를 탑재한다라는 얘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어제만 하더라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 했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반응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 이제 차세대 이제 아이폰 16부터는 AI가 이제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AI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폰 15나 아이폰 16을 써야 AI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16 판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고조가 좀 되면서 애플 주가가 오늘 무려 7%나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이제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1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이제 크게 차이가 이제 벌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오늘 애플 관련된 수혜주, LG 이노텍이라든지 ITM 반도체, 그리고 이제 BH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정시 IT 업종 세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애플 효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스타트, 어저께 이제 키워드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로봇도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실제로 오늘 또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에 10% 넘는 이제 급등세 연출이 좀 됐고 다른 로봇조들, T로보틱스라든지 뭐 감속기 만드는 또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따라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양새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제가 사실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매물 저항은 있습니다만 바닥을 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매물 저항, 악성 매물들이 이제 많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좀 잘 거치고 나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미국에서 지금 협동 로봇 수주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대기업의 투자와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의 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종목들 쪽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 화장품. 이게 화장품 종목 제가 계속 리뷰해드릴 때마다 이건 고점을 쉽게 말씀드리실 수가 없는 업종이다. 매번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때마다 더 좋은 이제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 실리콘2라든지 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들의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그냥 사상 최고가를 다 경신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제가 사실 화장품 종목은 딱 세 종목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제가 후속주 눌림목을 이제 잘 만들고 또 터널라운드가 좀 진행되면서 다시 신고가가 한번 연출될 수 있을 만한 후속주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화장품 종목도 같이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이 끌어올린 애플 수혜주들 그리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계속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 오늘 세 가지 섹터로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의 중간이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FMC 회의는 통과 이래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이슈는 다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도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좀 거창하게 한 줄 레시피를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장주의 이제 도도한 물결 이게 어찌 보면 1분기, 2분기 상반기 내내 주로 이제 성장주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은 성장주라고 보기 어려웠던 기업들인데 내수주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 기업들도 수출 성장세, 실적 성장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성장주의 시장이다.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면 정말 많이 주저앉았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아나고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또 회복되고 있고 또 금리나 기대감 살아나면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시장의 이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좀 성장주를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후짱 대비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크로 이벤트가 끝난 후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민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5월 17일에 편입했고 어제도 리뷰를 했던 대주전자재료가 고점을 또 한 번 높여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윗골을 좀 달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게 수익률이 60%를 넘겼어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끌고 가는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도 다른 소재 종목들은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여전히 지금 양복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표가를 2차 목표가 18만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단기간에 주가 어저께 특히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할 정도로 워낙 폭발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익절가를 14만 8천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2차 목표가와 익절가 잘 참고하시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쉴 때가 기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을 연출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바닥을 좀 탈피하는 유자형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반기 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좀 순환매가 되는 과정에서 2차전지가 낙점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를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생태계 안에서 보면 공급망 안에서 보면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 신소재, 또 중소용주 중에서는 JO라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파우더를 만드는 이녹스 같은 기업들도 어저께 잠깐 언급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이라든지 양극제 전구체라든지 내년부터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산화 내지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확률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분명히 2주 전부터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그때는 다들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셨을 텐데 어저께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고 대거 급증하는 종목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좀 커졌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주기, 순환 주기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절가 대주전자재료 14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와 익절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2차전지 소재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됐는지 팁도 제공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4월 16일에 편입한 한미반도체도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미반도체 10% 가까이 장중에 급등하던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 방송에서는 제가 4월 16일 날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 제가 무료 방송할 때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말씀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특히 최근에 논란이 불거졌던 게 6월 3일 날 한미반도체가 모 언론사에서 사실 이 언론사가 신뢰성이 있는 언론사인지도 모르겠는데 모 언론사에서 한화정밀 기계가 SK하이닉스 쪽으로 TC본더 장비를 납품하면서 한미반도체의 독점 구도가 깨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날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15% 급락했거든요. 제가 이때도 정말 좋은 매수기에다. 그래서 특히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날 빠질 때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비중 추가 내지는 신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딱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17만 5,500원까지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의 세대교체, 기존의 레거시, 디랜과 랜드 시장과 HBM이 어떻게 다르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철저하게 엔비디아의 스케줄에 따라서 HBM을 공급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엔비디아의 신제품 스케줄에 따라서 HBM3E에서 HBM4, HBM4E로 가는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술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역시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증설 투자를 하고 생산량을 좀 늘리면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을 공급할 때 들어가는 TC본더의 독점적인 구도는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그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해드리면서 기사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다라는 걸 무료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미반도체의 공시 나온 내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간점으로는 목표가 17만 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를 뚫고 있거든요. 차익실현 하실 분들은 일부 차익실현 하셔도 되고요. 중기간점으로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으로 또 1500억짜리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누적으로 지금 3500억짜리 수주가 넘어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도 지금 공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 대략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정도 지금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가 되면 더 빠른 수주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또 삼성전자 시장 진입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본다고 하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이라든지 내년도의 전망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기기로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18만 원, 20만 원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유자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을 또 공개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이 종목도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 두 개의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무거운 종목인데도 벌써 이제 좀 꿈틀꿈틀 움직여버렸는데 저는 지금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할 거고요. 가격을 제가 조금 수정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그거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TV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만 7천 원 현재가로 두산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이에요. 이 두산은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주력으로 이제 전자 피지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HBM과 관련된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또 수혜주로 이제 두산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2024년 올해 이제 하반기 때부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AI 서버형 CCL 소위 말해서 이제 동박 적층판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3월 달부터 두산 지주회사 두산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 AI 서버에 들어가는 동박 적층판을 이제 공급하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B100부터 이제 두산이 독점적으로 거의 이제 지금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만 관련된 매출이 한 9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요. 내년 되는 조단위가 이제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산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주회사인데 본인의 이제 사업 이런 이제 전자 소재 부품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이제 자회사들 계열 회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한 5% 정도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수납매가 좀 들어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두산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오늘 급등한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도 주인이 바로 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한 68%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상반기 때 전방 산업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면서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쪽에서 협동 로봇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로봇주들 중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만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주에 사는 두산 지주에 사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한 4, 5% 정도 좀 올라버렸기 때문에 목표가도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25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19만 원으로 조정을 좀 해가지고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핫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애너빌리티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주사 두산 들고 와주셨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화장품 종목도 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방금 전에 두산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이건 또 좀 눌렀기 때문에 그냥 쌤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5,900원의 현재가로 한국 콜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콜이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가에 경신하고 있고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실리콘2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가장 좀 히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실리콘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화장품 종목에 이런 강력한 시세를 사실 진두지휘했던 종목이 실리콘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또 대형주들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공통적으로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OEM, ODM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콜마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중국 쪽 수출, 결국 올해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수출, 북미 쪽의 수출이 얼마나 좀 늘어나느냐가 모든 종목들의 관심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식품주들도 잘 나가고 있는데 식품주들도 중국에서 판매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라면을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도 여전히 미국 쪽 수출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40%를 넘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들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콜마 같은 이런 OEM,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객사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주문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종 공사 공장에서 연 2.7억 개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1억 개 정도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증설 투자 효과가 있어요. 왜 증설 얘기를 하냐면 화장품이 요즘에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화장품도 공급망이 쇼티지가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화장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공장 추가 증설까지 해가지고 총 5.7억 개의 캐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한국 콜마 전략이기 때문에 올해 아직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이런 OEM, ODM 기업들이 지금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보다는 상승폭이 확실히 좀 덜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아마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를 한 연우라는 기업도 펌프라든지 아니면 튜브 이런 제품들의 용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휴도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6만 5,900원이었나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미 메이저의 네 번째 화장품 종목이네요. 한국 콜마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이저님 오늘 무료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다시 한 번 제가 좀 리뷰해드리고 최근에 신국가 레리를 펼치고 있는 알티오젠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늘 또 펩트론이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징적인 종목들 또 분석해드리면서 내일 FMC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김영미 메이저와 함께 오후 4시에 함께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